한국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한국 회장님과 워싱턴 한미연합회에 또한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북한에 대한 강연을 들으러 이렇게 부활절 토요일에 시간을 내어서 와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유니 에벤슨 씨와 감사 인사를 전하고요. 그 다음에 유니 씨는 저의 좋은 친구이자 또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친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통역을 도와주게 된 디펜스 브룸재단의 북한 프로젝트 디렉터 조니 박이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요. 조니에게 거의 쉬는 시간을 주지 않는 것 같은데 이번 부활절 토요일에도 일을 하면서 저의 통역을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최근 북한 장마당에서 사업을 한 3명의 탈북 여성분들을 이곳에 초대를 했었습니다. 그들이 방문한 동안 저희에게 말한 점들을 여러분들과도 나누고 싶은데요. 북한 주민들은 더 이상 김정은 정권에 거짓말을 믿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고통받고 있는데 김정은이 왜 그렇게 핵을 개방하라고 하는지 예의를 하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 약 80%와 되는 사람들이 장마당에 노선을 하고 있고 장마당은 김정은 정권에서 도움을 주거나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준 것이 아닌 오로지 북한 주민들이 본인들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낸 수단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 주민의 대다수 80%가 장마당 시장에 그전을 하고 있고요. 북한 정권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 본인들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김정은에 대한 제재를 또 풀지 말라고 저희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도움이 될 뿐이라고 말을 하면서 절대 속지 말라면 국제사회에 호소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며 북한 주민들은 점점 더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해해가고 있습니다. 정보 캠페인이 핵심이며 점점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진실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 또한 저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북한 정권이 아무리 엄격한 조치 등을 취해서 정보에 전달을 맡더라도 진실은 북한 주민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라고 저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자유를 사랑하는 시민은 우리가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인권은 평화통일의 정부이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지키고 싸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평화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현재 악이 올라오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써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위태로운지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나타내심으로써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지난 몇 달 동안 그 누구도 저에게 답을 해주지 못한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성 사람을 보면 어린 사람들이 김정은과 푸틴의 포스터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도대체 어디에서도 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답을 알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현재 제가 가장 비슷하게 답을 드렸던 건 하버드대학교라고 누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정답은 서안지구입니다. 서안지구에서 하마스를 지지하는 젊은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 유대인에 대한 증오, 미국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시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좋아하는 지도도 볼 수 있죠. 김정은, 푸틴, 시진핑 등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악의 동맹의 구축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 점을 지금 자유세계의 다른 지도자들처럼 혹은 그들보다 더 많이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현재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자유 대 노예화, 진실 대 거짓, 그리고 하나님과 악사의 세계전쟁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저는 우리 모두 이 싸움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의회에서 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미 의회 연설에서 윤 대통령께서는 한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본인의 연설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우리의 선조들은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자유 속에 임태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용제에 기반한 한 새로운 나라를 이 대륙에 탄생시켰습니다. 라는 한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을 했으며, 윤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동안 윤 대통령께서는 자유라는 단어를 총 36번 사용했습니다. 또는 윤 대통령께서 미국이 비극적인 전쟁과 분단을 극복하고, 노예제의 재앙을 끝내는 성공의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또는 분단 국가이며, 한반도의 절반은 자유를, 나머지 절반은 노예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모든 사람의 북쪽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김치 정권의 노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 해산에 있는 한 주부든, 라진시에 있는 학생이든, 평양에 살면서 김치 정권에 충실하게 봉사하는 엘리트든, 그들 모두는 단 하나의 인권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 김치 정권의 노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이정호님께서도 확인을 해주실 수 있겠지만, 심지어 권력을 가진 북한의 엘리트들 또한 노예처럼 사는 것과 죽음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을 마주하며 아침에 일어납니다. 이들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바로 본인들의 가족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본 후에 찾아올 죽음입니다. 노예가 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자유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이자 근무입니다.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가져오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노예화를 끝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점을 이룰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온 대통령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2022년 3월 9일에 열린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근소한 차이로 결과가 난 대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약 3만 3천명이 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던 탈북민들이 윤 대통령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그 근소한 차이를 주었습니다. 탈북민들은 그 당시 대선에서 정말로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탈북민들에게는 그 대선이 말 그대로 삶 또는 죽음의 기후였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단선이 되었다면 정말로 본인들의 삶에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탈북자들은 문재인 정부 동안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미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모두에게 깊은 의도를 일으켰으며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시민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여러 번의 미 의회 청문회로 그 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탈북민들이 오늘날 세계의 자유를 사랑하는 시민들인 우리에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해주고 있나요? 중국에 구금되어 있는 탈북민들을 구출해야 합니다. 북한과의 어떤 논의 혹은 그들을 상대하는 것에 있어서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사회계층의 북한 주민들에게 모든 미국인들과 대한민국 시민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들과 자유의 축복들을 그들 또한 누리는 것이라고 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의 예로 자유북한 방송국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전합니다. 자유북한 방송국의 모토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합니다. 자유북한 방송국은 단파 송출 비용의 100%를 부담하는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 주로 한국계 미국인들과 방송국 프로그램 제작의 100%를 담당하는 탈북민들의 매우 독특한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유북한 방송국은 꾸준하게 대한민국 미디어 웹사이트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유북한 방송국보다 14배 정도 재정이 더 많은 다른 방송국들보다도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난 여름 저희는 융로, 해산 또는 항공을 통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의 외부 정보를 보내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정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문정부와 코로나 봉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에 대한 진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정보가 북한 주민들에게 작용했고, 저희는 이 정보 캠페인을 승리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북한 주민들이 식량 때문이 아니라 자유, 즉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들의 꿈을 쫓아서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같은 이유로 인해서 김정은과 그의 여동생 김여정은 비무장진의 확성기를 끌고 전당 날리는 것과 여러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멈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비무장진의 확성기는 약 100km 이내 배치가 되었기에 북한 지상군의 70%, 공군과 해군의 50%까지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 김정은이 확성기를 철거하라고 요구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안타깝게도 전 문재인 대통령은 확성기를 끄는 것에 수명하고 국회에서 대북전당금지법을 개정하도록 하였고, 이 법으로 인해서 전당 날리는 것과 쌀병 띄우는 것이 불법이 되었습니다. 탈북민들은 비록 대북전당금지법 때문에 최대 3년의 징역과 미화 약 3만 달러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한 지원을 받는 한 우리는 절대로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 그들은 실제로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The constitutional court in South Korea recently, just last October, declared that the anti-leafting law is unconstitutional. 최근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작년 10월경 대북전당금지법은 부연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이 법이 명시가 되어 있고, 현재 국회를 이 위헌적인 법을 통과시킨 세력이 잡고 있기에, 저희는 지난 여름 진리장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요청하는 물건들을 북한에 보냈는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세계의 자유를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As a result, North Korean defectors, in addition to producing the daily broadcast of free North Korea radio, have also carried out a steady engagement project, balloon, rice, and the newest technique, the water balloon launch. 그 결과, 탈북민들은 자위북한 방송국에 매일 방송을 제작한 것과 더불어서, 꾸준히 풍선, 쌀, 최근 개발한 물풍선 등을 활용해서 꾸준히 참여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보여드릴 물건들이 있어서, 이 물건들을 보여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북민들이 정기적으로 북한에 이런 배달을 하고 있다는 것과, 북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그들이 원하는 물건들을 정기적으로 북한에 보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It's like the Berlin air lift, except it's by land, by sea, and by air. Remember that the Berlin air lift was done to get help to people being starved to death by a communist dictatorship. Sound familiar? 여기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융로, 해상, 하늘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냉전 당시 미국이 진행한 베를린 공수작전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베를린 공수작전이 공산 독재자 때문에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방금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 아닌가요? 또 탈북민들이 전당을 통해 하고 있는 일은 1960년대 미 공군에 의해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 공군은 그 당시 작전은 진리 작전이라고 불렀으며,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전단으로 보내는 작전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형을 사용하는 방법인 super-borne 기술형을 통해서, 물풍선의 고민은 물풍선에 물풍선을 담다 주авно, 물풍선으로 있는 물풍선을 담고 있는 물풍선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경계대가 총으로 쏘지 못합니다. 여기 이제 번역이 나와있지만 이게 김정은의 얼굴이기 때문에 총으로 쏴아라는 형식으로 적혀있고요. 그리고 뒷면에는 김정은을 죽여야 인민이 살고 평일감독도 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물풍선 작전을 하고 있는 사진을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이시나요 이 사진에? 바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원인들의 가족들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부터 한 탈북 가정까지 여럿이 함께 물풍선을 보내는 장전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탈북민들이 물풍선을 실제로 물에 넣었을 때, 보낼 때 가고 있는 사진이고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탈북민들이 원인한 쌀병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자유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제 계절, 바람 또는 해류에 따라 변하는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북한에 보내는 배달을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쌀병 같은 경우는 북한 4인 가정이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의 쌀을 담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미화 1달러 동안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 1달러 지폐 같은 경우는 북한 주민 한 명의 일주일씩 식량을 구할 수 있게 해주고, 또한 장바당에서 여전히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이 나올 텐데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유니 에벤슨 씨와 여러 탈북민들이 함께 참여를 한 쌀병 보낸 작전입니다. 저희는 이제 낸스 균이 대한민국 쪽에서 북한 쪽을 바라보고, 반대쪽이 북한 쪽인데 북한 쪽을 바라보고 보내는 거고요. This is really significant. This is really important that we see this. This is a video from a rice file launch in December. It was carried out in a secure military restriction area. And it shows how the president's administration cares about this world. 지금 보시는 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12월에 진행한 쌀병 보낸인데요. 이 작전 같은 경우는 군사 통제 구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점 또한 윤석열 행정부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중요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We call that a rapid delivery because you can see how rapidly the currents were moving right to North Korea. 보시면은 이제 쌀병들이 금유를 타고 북한을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신속 배달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이제 또 북한의 해변까지 다른 이영의 라디오들도 들여 보내고 있는데요. 방금 보시는 검은색 이거 같은 경우는 라디오인데 이어폰이 같이 함께 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제가 들고 있는 초록색 라디오 같은 경우는 태양열로 재충전이 가능한 유형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이 있는 모델이긴 합니다. 또 이제 특히나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휴대전화 또한 저희가 들어보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미화를 포함해서 또 보여드린 것은 USB 플래시 드라이브인데요. 이 플래시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미 의회 의원들로부터 온 희망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작년 총 24명의 미 상하 의원들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요. 또 이제 대한민국의 K-POP 한국 드라마 그 다음에 이제 UN의 세계인권선언문 그리고 또 중요한 찬송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We've also been sending in hundreds of thousands of leaflets. 그리고 또 저희가 수십만 장의 전단 또한 북한에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김 씨 정권에 대한 진실을 닿으며 북한 주민들에게 김 씨 정권을 끝낼 것을 정식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한 가지 물품이 아이템이 있는데요. 과연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아이템이 뭘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Because the Bible is truth. North Koreans are loving this book because they know they are loved and they have value as human beings and that God is the one that gave them freedom and loved them enough to send his son for their salvation. 성경책인데요 보시다시피 왜냐하면 성경책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성경책을 사랑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사랑받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본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본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본인의 독생자 아들을 북한 주민들의 구원을 위해 보내줬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제 부활절 주간을 맞이해서 성경의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진 것 같네요. So final slide is our Uber Eats menu designed by Grayson Jang, our DFF intern, anyone can order for delivery to North Korea. These aforementioned items because the truth will set them free, but we need to do everything in our power to help them. 마지막에 보시는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DFF 재단의 인턴 Grayson Jang 씨가 디자인을 한 미국의 Uber Eats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형식으로 한 메뉴를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참여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앞서 저희가 언급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물건들을 주문해서 북한에 보낼 수 있고요. 진리가 북한 주민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서 그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Let me close with a true story to share.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발언을 마치면서 하나의 실화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조지아주에 거주하면서 참교사역을 아주 멋진 참교사역을 인정하고 계신 캐티 월터스 씨가 계십니다. 그분이 본인이 강력한 꿈을 꾼 게 있다면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는데요. 저는 그 전까지 캐티 월터스 씨를 만난 적도 없었고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꿈에서 흙 속에서 기도하는 손이 나왔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꿈이 그 흙 속에서 기도하는 손이 한국의 순교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알려주셨다는 말을 저에게 전했습니다. 지금 캐티 월터스 씨는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전혀 없었고 그냥 온라인에서 저를 찾아서 저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강력한 꿈을 모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흙 속에서 기도하는 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다고 그랬는데요. 한국의 순교자들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순교당하고 죽임당하고 고문당한 사람들이며 그들은 절대 잊지지 않았다. 현재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있지만 이 어둠의 권세는 무너지고 어두워질 것이며 적들이 묻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한 성스러운 것들이 다시 강력하게 일어설 것이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자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탈북민들은 항상 대역을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언제 무너질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희의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내일이요. 저는 정말로 저희가 그때에 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오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될 자유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각자 이 싸움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처럼 여러분들과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위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 수 있는 한국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